안녕하세요. 심리상담학과 교수 조경덕입니다. 단과대학 학장을 맡고 있습니다. 심리상담학과에서는 심리상담 관련 이론 및 실습교육 과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문상담교사 교과과정과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가 되기 위한 교과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심리상담에 대한 이론과 실제는 물론 교정기관, 청소년성문화센터, 숲 힐링 프로그램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진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문상담교사 교직과정 중이며 심리상담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에도 참가하고 있으며 교수님들과 학우들과 함께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심리상담 전문가가 되기 위한 교과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학과의 자랑은 전공을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축제 때는 심리공포게임, 학술제에서는 사이코드라마를 매년 실시하고 있고 교정기관, 청소년기관은 물론 행정기관과도 연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학과에서는 심리상담 관련 국가자격증인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직업상담사를 지득할 수 있는 교과과정과 특강을 실시하여 청소년기관, 사설 및 국가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직과목인 전문상담교사 교직이수도 가능합니다. 우리 심리상담학과에 입학하여 함께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만나요!